안녕하세요. 저는 베이비반즈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유아교육전에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신개발 모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에 앞부분 챙 뿐만 아니라 뒷부분 플랩으로 아이들의 귀와 목 뒤까지 완전히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봄철 자외선이나 황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물놀이 때도 충분히 씌워줄 수가 있어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야외용 모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베이비반즈는 원래 호주 브랜드인데요. 저희 호주에서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이런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베이비반즈에서 새로 나온 레트로라는 선글라스인데요. 렌즈가 복고풍으로 세련되게 나왔고요. 다리형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V400 렌즈로 자외선을 97% 이상 차단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씌워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선글라스입니다.